자 P 왔습니다 퍼포먼스 공연장은 대부분 관객들이 무대에 집중하도록 암전 속에서 막을 엽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을 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밝은 카메라 불빛으로 무대 위 배우와 다른 관객들의 관람까지 방해해서는 안되겠죠 더욱이 공연 장면 유출은 저작권법에도 위배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 그 공연의 주인공 이지의 카메라 대신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입니다 지금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A부터 쭉 오면서 중간중간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언급이 한 번 더 됐네요 퍼포먼스 P에서 특별히 언급된 거는 바로 BC에요 밝기 왜냐면 공연장 뮤지컬이든 음악공연이든 암적이라고 완전히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핸드폰 불빛이 엄청나게 눈부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메라로 물론 어지간한 분들은 당연히 안찍지만 카메라로 찍으실 때는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 카메라가 이제 AF 자동 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빛이 나와요 카메라가 빨간빛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후레쉬빛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를 ON으로 켜놓으신 분들은 무대에서 바라볼 때 누가 후레쉬 킨 것처럼 빛이 쫙 갔다가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가 찍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빛에 대한 매너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뭐 하나의 이해 매너 팁이겠습니다 자 피는 여기서